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뉴스를 기반으로 IT 보안 용어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들 바로 용어들이에요. 사실 최대한 저도 쉽게 설명을 한다고 하지만은 이 IT 보안 쪽 같은 경우는 IT의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안을 신경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IT 인프라에 대한 용어들 그 다음에 보안 쪽에 있는 그런 솔루션들 용어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책이나 법적인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쪽 분야에서 공부를 하면서 용어들만 조금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공부하기가 좀 수월해지고 또 이제 전문적인 책들을 읽어가는 것도 많이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책들을 좀 많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거기다 조금이라도 도움을 좀 드릴까 생각에 이 IT 보안 용어를 한번 이렇게 뉴스에서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도 있게 제 경험을 바탕으로 또 제가 실무했던 그런 것을 바탕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최근에 이제 빗섬 쪽이 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빗섬 내부자가 이제 가져간 그러한 해킹 사고도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년 전에 저희들이 빗섬 해킹 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죠. 어떤 공격에 의해서 발표를 그 공격이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세하게 나왔는데 그것을 1년 전에 발생했던 그 빗섬 해킹, 워터링 올 공격에 대해서 당했다. 요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쪽에서 단독으로 나왔던 이제 뉴스인 것이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상세하게 나오는 그 뉴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용어들이 다 보면은 지금 현재 글 쓴 거를 보면은 다 이제 IT 보안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인프라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용어들을 봤을 때 그냥 대충 어느 정도는 감은 오겠지만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공부를 안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려울 거예요. 사실이요. 그리고 감이 안 오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실습을 해봤거나 아니면 그 시스템들을 안 봐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워터링 올 공격으로 인해서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제 워터링 올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악성코드 배포하는 그런 여러가지 세미나나 아니면 이제 책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거의 뭐 계속 나오죠. 워터링 올 공격 아니면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선은 워터링 올 공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워터링 홀이라고 치시면은 그 그림을 보시면은 됩니다. 그림을 보시는데 이미지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 쪽, 아예 전체로, 전체를 한번 모든 날짜로 보고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이미지인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더 명확한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요거 명이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비슷하죠. 아까도 액티브엑스 취약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17년도에 나왔던 거, 약 2년 정도에 나왔던 거에서도 액티브엑스 취약점을 이용했다. 거의 뭐 요거하고 비슷한 그런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에도요. 요 그림을 보면은 워터링 공격 같은 경우는 어떤 사이버 공격에 쓰인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요 그림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워터링 공격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뭐 사자나 아니면 호랑이 아무튼 이렇게 물웅덩이 근처에 대해서 매복하고 있는 현상들을 빗댄 말이라고 이렇게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초식동물들이 이 웅덩이, 이 웅덩이가 이제 이 근처 요 하나겠죠. 그래서 요 웅덩이를 방문을 할 때 중간에 매복을 했다가 먹이를 이제 잡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워터링을 공격이다 라고 해서 이제 악성코드 배포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매복을 했는데 어디다 매복을 했냐면은 어떤 특정한 암호화폐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자신이 배포하고자 있는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겁니다. 근데 그 심어놓은 것을 어떤 걸 이용했냐. 바로 액티브엑스 취약점을 이제 악용을 했습니다. 액티브엑스 취약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뭐 2000년도 초반부터 액티브엑스가 브라우저에 적용이 되면서 액티브엑스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없어지는 추세인 거죠.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배포한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어떤 보안 프로그램들을 배포를 할 때 사용자들이 한테 자동으로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액티브엑스라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EX 파일, DLL 파일과 관련된 것들이 EX 파일들이 설치되면서 여러분한테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설치하게 되냐면은 여러분들의 PC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제어권을 가지고 있기 위한 목적들이죠. 여러분들의 보안을, 여러분들의 정보들을 보안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만은 그 보안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키보드 같은 경우에 입력하는 것들 아니면은 화면 캡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웹브라우저 권한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DLL 파일이나 EX 파일들을 설치를 하게 되는 건데 그 설치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제 액티브엑스인 거죠. 근데 그 액티브엑스 취약점들이 왜 이제 발생을 하냐면은 거기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함수를 사용할 때 이제 뭐 런이라는 함수들 아니면은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는 그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함수들을 사용할 때 외부에 있는 어떤 EX 파일이나 DLL 파일들을 허용하지 말도록 그렇게 제한을 해야 하는 건데 그게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티브엑스에 관련된 함수들을 만들어가지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악성 서버 쪽에 있는 이런 EX 파일이나 DLL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해서 사용자들한테 악성 코드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액티브엑스 취약점에 대한 그런 실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찾으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례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특정한 해당 사이트의 액티브엑스 취약점들을 악용을 했다는 거죠. 그럼 뭐 두 가지죠. 해당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공격이 이미 당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악성 서버 쪽에다가 액티브엑스를 심어놓고 관련된 것들을 어떤 조작된 액티브엑스를 심어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해서 사용자들이 심게 만들어진다거나 이 두 가지로 방법으로 이제 악성 코드를 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이 빗섬 직원들이 자주 방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워터링 공격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워터링 공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공격하고 좀 많이 사용을 하냐면은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쪽 공격들하고 좀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좋아요.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브엑스 취약점을 이용했지만은 최근에 이제 악성 코드 배포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라는 기법으로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들한테 PC에 깔려져 있는 어떤 인터넷 플러 같은 경우나 아니면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의 그런 취약점들 뭐 PDF 리더나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플래시 쪽이 좀 많이 있는데 플래시 플레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 플러 취약점들을 이용해서 그 사용자들이 접근할 때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취약점인데 그거하고 이제 워터링 공격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연관을 해서 더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많이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직원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에다가 심는다. 아니면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업무를 하다가 많이 방문하는 곳에다가 심어 넣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망 초기 침투에다가 우선은 침투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부망 쪽으로 공격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뭐 시스템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AD 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계속 이제 연결된 어떤 취약점들을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접근 권한이 좀 많은 PC들을 찾아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부에 있는 안에까지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APT 공격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지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서비스들을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하고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찾아가면서 내부망까지 들어가서 목표 지점까지 가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이제 목표 지점들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있다 보면은 또 하나가 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망연계망 시스템이라고 여기를 해킹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요 글을 읽으면서 와 내가 아무리 공부를 했더라도 해킹 공부를 했더라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시스템까지 뚫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퀘스천이에요. 저도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난이도보다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알고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냐. 그래서 망연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망분리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망분리도 나중에 기회되면 좀 이야기를 하겠는데 망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 쪽하고 내부 쪽하고 망을 분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업무망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망하고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이 내부망이 있는 시스템에 어떤 것들이 악성코드가 감행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특정한 정보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내부망 같은 경우는 논리적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망을 분리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망분리를 한 이유가 완전히 망분리죠. 말 그대로 개념적으로 따지면 이제 망분리인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안에서는 이제 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어떤 파일들을 이쪽으로 집어넣으면은 사실상 안되지만은 이 법이라는 것은 이 운영 쪽에 관련된 것들과 관련된 몇 가지는 애외의 상황을 이제 두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완전 완벽하게 망분리를 해버리면은 업무가 너무 힘들어지죠. 안되죠. 어떻게 보면요. 최근 며칠 전에 뉴스에서 나왔죠. 그 공공기관에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장을 가는데 출장을 갔는데 그 출장에서 이 망분리 때문에 업무가 너무 힘들다. 이 뉴스도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살짝은 좀 웃긴 이야기인 이야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안되다 보니까 이제 망연계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다가 이제 게이트 방식처럼 넣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외부망과 내부망의 그 중간에 망연계망 솔루션들을 집어넣고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에 하면서 여기다 이제 망연계망 솔루션 안에 어떤 악성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뭐 백신이나 그런 것들이 시스템이 설치가 될 거나 아니면 특정한 파일들은 내부 쪽으로 못 들어오게 뭐 아무튼 이런 제어건들을 이제 있는 겁니다. 제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린 보안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된 자료들 같은 경우는 안전한 자료들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업무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제 뭐 복사나 이제 컨트롤시 컨트롤 V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화면 캡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필요하니까 아무튼 굉장히 이제 업무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제어건을 여기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보안 담당자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어떤 팀한테는 이제 뭐 허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한테는 또 허가를 해주고 뭐 팀장님 이상부터는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프로세스 정책 프로세스 만들어가는 것은 각각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도 나가는 어떤 자료들 같은 경우는 뭐 팀장님 뭐 부서장님 아니면 이제 뭐 상무님 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만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모든 정책들을 걸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망 연계망 솔루션인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해킹이 다는 거죠. 여기는 보통 이제 뭐 리눅스 기반이에요. 리눅스 기반의 이제 장비들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건 뭐 취합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포토들이 열려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이제 그 권한들이 많이 부여된 사용자의 권한들을 획득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내부 운망에 있는 DRM 서버 DRM은 문서 보안, 무슨 문서 보안이죠. 그래서 문서 보안 관리 쪽 서버에 있는 것들에다가 이제 웹셀을 올린 겁니다. 보통 우리가 문서 보안 어떤 서버든 어떤 운영 서버는 다 웹과 관련된 관리자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킹 할 때도 제일 먼저 타겟 등을 노리는 것이 바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들이에요. 관리자 페이지들이 어디 포트에서는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들만 획득을 하면은 퍼펙트 하죠. 퍼펙트 하죠. 모든 정보들을 다 제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것 쪽으로 좀 많이 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망까지 완전히 침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쪽 망에서 이쪽 망까지 가는 것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은 사실 모이킹 할 때도 이쪽 시스템까지 가고도 여기가 어딘지를 솔직히 모를 때가 있거든요. 이 시스템이 되죠. 뭔가 이런 건데 정말 오랫동안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직원까지 다 침투를 한 뒤에 IDC로 들어가가지고 게이트웨이 서버를 또 해킹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이 자료만 가지고도 제가 조금 자세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이 부분 나중에 한번 제가 보고 또는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와 있는 이런 용어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기사 뉴스를 보면서 한번 입문자들 대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